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선교 헌신이 밤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니까 함께 오셔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생각에 관한 말씀이죠. 생각. 우리가 7월 1일, 금년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날에 생각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윈도 그러한 적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됨됨이, 그것은 그가 평소에 품고 사는 생각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품고 사는 생각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생각을 알 수가 없지만 그 생각이 드러날 때가 있죠.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무엇으로 드러나요? 말로 드러나고 행실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아, 이런 생각을 품고 사는가 보다. 이렇게 그 말과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실까?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실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때 아,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품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말씀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배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말씀이라고 했을까? 배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눈으로 배울 수 없었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주셨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주신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나타내주신 것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일을 본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본 자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주셨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는가에 달려있으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가 하는 것이 그대로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 봄 6장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도 고명한 사람은 고명한 일을 도마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고 말했을 때 고명한 사람은 고명한 일을 도마한다. 도마한다 이 뜻이 뭐예요? 쾌익한다 생각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노블한 사람 고명한 사람은 늘 그가 품는 생각 그리고 그의 쾌익 도마하는 것이 항상 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고명한 일에 그의 인생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같은가?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죠. 얼마만큼 다릅니까? 바로 그때 필요한 사자성화가 바로 천양지차입니다.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8절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요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릅니다. 얼마만큼 다른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7월을 맞이하면 우리는 인디펜던스 데이 미국 독립기념회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생각하게 되죠. 정교도의 신앙으로 출발했던 미국이 너무나도 세속화되어서 세계에서 제일 세속화된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멀리 멀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하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미국의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행하는 길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길하고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 다름이, 그 차이가 이번에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소위 동성결혼 합법화. 미국 대법원에서 그러한 판결을 내려서 새로운 법을 제정했는데 남자와 남자가 같이 사는 것이 결혼관계다. 여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한 법을 만들어 내놓고 그것이 통과되었다고 환호하고 환호성을 치르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표지인 레인보우 무지개색을 백악관 앞에 조명으로 장식을 해놓고 그것이 너무 좋다고 페이스북에서 2천만이 사람들이 자기 표지 사진으로 그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길에서 동떨어져 있는지 이 미국이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성경에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구약과 신약이 다 동성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로마서에 나온 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은 신약성경 239면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역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룹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뭐죠? 바로 이 말씀이 호모섹슈알리티, 동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관계를 가지며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음역이 부릴 듯하여 그렇게 성행위를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일정인 행위, 일탈로 간주하지 않고 이것을 결혼관계로 고정시켜버리고 그것이 옳다, 그것이 정당하다, 그것이 축복이다 라고 하고 있는 미국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셨기 때문이다 라고 26절은 증거를 하죠 이를 나여 하나님께서 죄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워낙 완강하게 죄길로 행하려 하는 그들을 그대로 허용해 버리셨다 방치해 두셨다 그랬더니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이 순리가 뭡니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 의한 것인데 그것이 그 창조 본연의 질서인데 이제는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이 다르며 하나님이 길하고 인간의 길이 청판대다 여인들 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27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저희 그룹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평화가 오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법의 정면으로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심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위정자든 백성이든 하나님에게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나타나는 결과 그것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들지 않도록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심판의 앙화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신앙,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 마음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들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발단은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똑같은 인간이고 인격을 지닌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들도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되찾아주자 시작은 좋았으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방향으로 나갔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블레싱이라고, 죄라고 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좋아하고 환호하는 미국의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즉시 해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분별하도록 하라 미국 교회까지 세상을 본받아서 세상이 하는 일이 좋다고 교회도 세상을 따라하고 있는 이 세태 속에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그 마음은 바로 생각입니다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생각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죠? 내 안에 내가 품고 사는 생각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내 생각의 변화는 다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옛 생각, 육신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그 새 생각이 crowded out, 몰아낼 때 그때 내가 새로운 생각을 품고 살게 되죠 내 인간적인 생각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오늘이 7월 1일 매월 초하루에는 꼭 여러분이 보셔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어딜 보셔야 됩니까? 10편? 몇 편을 보셔야 돼요? 매달 초하루에는 10편? 1편을 보셔야 돼요 1편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줬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거기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악인의 꾀를 줬는다 생각을 말합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 행위를 말하죠 오만한 자리의 자리에 앉는다는 무엇입니까? 그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을 오히려 옳다고 설파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그것으로 오도하는 자들을 가르치죠 그들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요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금년 상반기는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정신없이 지나왔을지라도 금년 하반기 시작되는 오늘 우리가 2015년도 남 귀중한 세월과 시간을 어떻게 쓰며 살아야 할 것인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 그것은 요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 뒤에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 행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단아님 저희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넉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단아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소생시켜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단아님 이 시대에 저희 샬롬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우의 하나님 긍율과 평화를 주시고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